어떻게 되세요? 귀엽고, 제 말 잘 듣는 남자? 혹시 세븐 씨 얘기인가요? 지난 7일 한 매체를 통해 가수 세븐 씨와 배우 이다혜 씨가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. 같은 날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이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게 맞다고 인정했는데요. 10개월째 교제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정확한 시점을 알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. 두 분 다 대중에게 큰 사랑을 얻고 있는 사람인 만큼 응원과 격려에 보듭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세븐 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소중하게 지켜가고 싶은 사이라고 전했는데요. 특히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사랑을 키워갔다고 하네요. 또한 한류 스타 커플인 두 사람은 해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. 동갑내기, 절친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.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이 사랑의 밑거름이 됐나 봐요. 현재 10월 앨범 알메르 목표로 준비를 한창입니다. 꾸준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다혜 씨 또한 중국으로 오가며 연기 활동을 이어간다고 합니다. 두 분 좋은 만남 이어가시고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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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